네, 아이비의 터침이 될 것 같고요. 사랑하는 마음을 참지 못하고 상황 파악 없이 들이댄 분들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세번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썸남이 반려견을 키웠어요. 이름은요, 춘식이에요. 우리는 은근히 춘식이 눈치가 보여서 키스를 못했는데 어느 날 제가 춘식이가 있거나 말거나 도저히 못 참고 썸남에게 키스를 퍼보았어요. 예상대로 춘식이가 달려와서 어찌나 썸남한테 달라붙는지 그래도 모든 걸 이겨내고 겨우 키스를 했죠. 그날 이후 고민 고민을 하다가 다음에는 우리 집 몽실이를 데리고 가서 춘식이랑 놀아라고 키스를 나누었죠. 그 후로 우리는 헤어졌어요. 근데 우리 몽실이가 임신했어요. 이야, 춘식이가 이게 사람 같네요. 정말 대단한 강아지네. 나와의 연인이었던 남자는 헤어졌는데, 사람은 헤어졌는데 그래도 임신은 축하할 일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 헤어져도 반려견이라던가 못 잊는, 더 보고 싶고 그럴 수도 있어. 맛집 이런 걸 못 잊는데요. 같이 갔던 맛집 이름이 뭐였지? 약간 이런 식으로. 남자는 잊어도, 여자는 잊어도. 그런 추억이 있으니까. 그럼요. 이문표님, CC였는데요. 친구들이랑 대성리로 MT 갔다가 술게임을 하게 됐어요. 벌칙이 인디언밥! 오예! 하면서 등뜨리는 거였는데, 저는 그녀의 옆구리를, 그녀는 제 엉덩이 쪽을 찰싹찰싹. 그런 은근한 스킨십이 더 짜릿. 아찔했네요. 이거는 작정하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네. 일부러 그런 스킨십의 어떤 터치가 이루어진다는 거는, 남들이 볼 땐 그냥 이렇게, 아유, 우스갯소리야? 라고 느껴지도, 본인들은 약간의 작정이 있었어. 이런 여우여우. 나는 그냥 인디언밥 할 때 세게 때리기만 했지? 무조건 풀파워죠. 그럼요. 얘가 주저앉을 때까지 때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성이 풀리는데. 어머, 근데 이렇게 여우들은 궁뎅이를 찰싹 찼어. 인디언밥의 파워가 중요한 게 아니야. 밥 할 때 팔꿈치로 눌러야 되거든요. 찍어 내려야 되는데. 이거 역시 똑쟁이들은 다르네. 달라 달라. 1804님, 어느 날 남편이 커피를 뽑아주는데요. 그 뒷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에헥? 뒤에서 이렇게 껴안았는데, 남편이 많이 놀랬나 봐요. 커피를 다 쏟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소등을 일으켰네요. 아니, 얼마나, 얼마나 당황하셨으면. 갑자기, 어, 왜 이러지? 내가 뭘 잘못했나? 소동이 있었군요. 좋다. 근데 이런 것도 다 지나면 또 추억이다. 그럼요. 주현미 그리고 서현의 짜라자짜 듣고 와서요. 3부에서 여러분의 사연을 계속해서 이어갈 거예요.